앞에 의자가 자리에 있습니다. 이어지는 노래 파란 따격 돌려드립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사랑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그리운 당신 물결로 찬들 어느 나라의 보습가 예수 내대지 사랑의 역사 보호에도 못 잊어야 돼 낙여진 내 마음 볼물도 잘 듣겠지 놀이도 잘하시지 비관성도 좋으시지 아우 제가 너무 맘에든지 머리를 다 두고 적도 풀리십니다. 어서 들어오셔서 자리 한번 먼저 한번 보세요 고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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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절라